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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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는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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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인간의 감성을 느끼게 됐어요. 마음도 더 많이 내려놓게 되고 욕심 같은 게 좀 내려지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의 손길을 느끼고 영혼을 치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. 말기암 한우 아로마 테라피이긴 하지만 꼭 암 한우가 아니더라도 아프신 환자와 그 환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변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지쳐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